안녕하세요 또부님입니다. 오늘은 퓨안님께서 구매해주신 구성소개 해볼거에요. 퓨안님은 개별로도 구매해주고, 경매로도 구매해주고, 램박으로도 구매해주셔서 총 택배비 포함해서 39,500원치 구매해주셨습니다. 너무 쿨거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 차근차근히 보여드릴게요. 먼저 개별로 구매해주신 6,000원치 물품을 소개시켜볼거에요. 먼저 퓨안님께서는 이런 팝콘 봉투, 이렇게 한 세트 개별로 구매해주시고 제출처, 요 뽀오오오오, 그 다음으로 꽃놀이 수수, 피피도무송, 그 다음 유치원까미, 그 다음으로 리본키링까미까지 해서 이렇게 5세트까지 해가지고 총 6,000원치 개별로 구매해주셨습니다. 위에다가 놔둬주고 왔고, 그 다음으로 경매로 구매해주신 6,500원치 물품을 소개시켜볼게요. 여기도 이렇게 팝콘 봉투 한 세트 경매로도 구매해주셨구요. 그 다음 요거 대지기리 출처, 인싸 한 세트, 그 다음으로 제출처들 모아놓은거 한 세트, 그 다음으로 요거는 유빈님 출처 한 세트, 제출처 요런것들 두 세트, 그 다음으로 요렇게 이거는 어느 분 출처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해주었습니다. 총 이렇게 해서 6,500원치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놓아주고 왔고요. 여기에다가 램박을 23,000원치를 구매해주셨어요. 그래서 3배를 적용해서 69,000원치 거의 7,000원치를 넣어드렸습니다. 먼저 디테일을 원하셔가지고 디테일도 들어가는데 먼저 소공투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. 팝콘 송투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 세트 더 넣어드렸고요. 그 다음으로 제 출처 이거 당근 소공투 두 세트까지 해서 소공투도 이렇게 세 세트 제가 챙겨드렸습니다. 소공투를 이렇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디테일은 이렇게 엘리랑스정님 출처인 이런 디테일을 챙겨드렸습니다. 엄청 도안도 예쁘고 이렇게 앞으로 수선이 다 있는 세세품이라가지고 사용하시기 엄청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통을 제가 챙겨드렸습니다. 디테일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으로 램박에 들어가는 물품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. 정말 물품이 많아서 여기에 다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정리돼서 한번 놓아볼게요. 먼저 이렇게 하티믹스 N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N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20장은 무조건 이상일 거예요. 아마 하티믹스들이 믹스로 들어있는 거라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제출처 요런 베어덩매 한권 그 다음으로 요런 노래하나 하티도 무송 선물하티도 무송 그 다음으로 출처 모르는 요런 인스 한 세트 그 다음으로 제출처 초코쿠키랑 요런거 한 세트씩 그 다음으로 요런 네인택 한 세트 그 다음 벚꽃책이랑 수수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요거 요거 삐카 케이크는 두 세트랑 그 다음 요런 자물쇠는 한 세트에서 요렇게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다른 분출처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국임주의 도무송이고 요렇게 한 세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초회가 출처를 모르는 요런 다른 분 출처들이 요렇게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. 다 마감용으로 준비를 했고 아마 이거는 보라님 출처일 텐데 요건 돼지인이 출처를 알고 있는데 어 일단 출처가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들 또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큰 인스들이 요번에도 또 많이 들어가게 돼요. 보여드리면 요렇게 별자리 하티 인스 한 세트 토이 하티 인스 한 세트 별자리 인스 한 세트 배경 있는 거 한 세트씩 이렇게 다 넣어드리고 매미 이거 호이님 출처까지 한 세트 넣어드렸는데 이제 이 매미는 딱 한 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.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. 벌써 화면이 다 차가지고 이거를 더 넣어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그 다음으로 요렇게 보드타는 수수 제출처 3세트랑 꽃놀이 수수도 3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음 일단은 요렇게 놓아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면 요렇게 제출처 받아요 보내요 조사배베치 각각 한 세트씩 들어가고 요거 피자 도무송이랑 마감용 세트이잖아요. 요거와 각각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들 소유시켜볼게요. 먼저 요거 요거는 하티 인스인데 제가 초반때 투명으로 발표했던 아이예요. 너무 이뻐가지고 그 다음으로 인스가 총 5세트 들어가는데 제출처 강아지 꼬디 인스 2세트 디저트 인스 포프와이삼 인스 계란 인스까지 해서 총 요렇게 5세트 들어갑니다.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 요렇게 비눗방울 인스도 1세트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거 까미 키링 도무송 1세트 들어가고 요론비 1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폭적폼 포카 2세트와 그 다음으로 이거 뭐냐 감자튀김 포카 이렇게 해서 2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. 요것들은 여기다 놔두도록 할게요. 정말 양이 많아서 이렇게 일단은 다 놓아주고 왔고요. 여기에다가 쿠폰이 총 7장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총 택배비를 미포함하고 35,500원치를 구매해주셔가지고 요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총 요렇게 해서 퓨안님 구성이고 덤은 제가 그냥 따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퓨안님 진짜 믿고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것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